저희 집에 지금 전신 거울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쏘레부츠? 이거 신었고 그리고 룰루레몬 레깅스에 자라에서 샀던 맨투맨 그리고 마가레도에 에코백 들고 이렇게 레추럴 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패딩 제가 항상 입는 거 있죠 그거 입고 나갈 거예요 산책을 할 거기 때문에 편하게 입었어요 여기부터가 이스틴 다운타운 이스틴 쿼타운 올토론토를 지금 지나고 있고요 손을 안 된 건물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탑 가다 보면 그냥 아예 또 다른 약간 두포 같은 느낌의 밑을 보는 식으로 나와요 아 이 비싼 밑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어 그러네 나는 오늘 쏘레리 지켜주는데 어떡해요? 우와 스케이트 한번 타보고 싶다 나는 이 브이로그를 언제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지금 밀린 브이로그 너무 많아가지고 찍고 있는 것도 참 진짜 하얗다 근데 이거 제 친구 상돈데 다 타 이렇게 언니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토론토에 그 아티스트들이 작업한 벽화들을 자주 보게 돼요 아니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은데 춥지가 않단 말이지 저거 뭐예요? 나 같은 애송이는 무서워서 못 할 거야 근데 스케이트들한테도 이렇게 무서운 거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깊은 고울도 되게 많아요 여기는 동쪽의 레이크라고 합니다 우드바인 비치래요 으랑리 앞바다에 온 거 같아 여기에 이런 데다가 모닥불을 지어놓고 오늘 여름대면 여기 여기 이런 데 모닥불을 지어놓고 앉아있는데 저희 지금 갤러리 보려고 왔는데 문을 닫은 거 같아요 이거 보태 갤러리인데 어떡하면 좋지 문을 닫은 것 같다 여기가 이제 텍스타일이랑 러그 뭐 이런 텍스타일 작품들 전시하는 곳인데 디자인 토론토 너무 한 거 아니니 너무 슬프다 기껏 아빤니 아 귀여워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어 갤러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조그맣다 슬픕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진 않죠 여기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 아 나도 작업실 갖고 싶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도 모아서 10년 안에 토론토에 작업실을 맡입시다 그럽시다 아 아 미수야 좋아요 귀여워 되게 이쁜 카페에 왔어요 지이 왔어요? 아 네? 아 지이 아 지이 아 지이 아 아 아 지이 지이 아 아 아 그치 저를 찍는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일러스트를 그리니까 헤나씨가 뒤에 이렇게 뭔가가 있으니까 작업실 같애 우리도 이렇게 뭐 하나 그리고 20불 받으면 안 되나? 저 여기서 지금 당장은 10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플로어링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길 지나가다가 원래 여기로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기 이렇게 결대로 만들어 놓은 거나 이렇게 격자무늬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이뻐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쁘다 집에도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이게 무슨 토크 나이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근데 저도 그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제대로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이런 거 되게 지금 코리아타운의 달동네라고 한국식 코리안 바베큐 하는 데 왔어요 오늘 우랑리 갔다가 지금 고급집 왔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뭐 먹을까 모르겠네 지금 완전 행복해 이게 얼마만에 보는 밥상이야? 진짜 최근에 들어서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당근 막걸리도 시켰어요 막걸리 행복하다 여기 종로 5가 아니었어요? 집에 오면은 아마 주말에 자기 목에 쉐이빙 해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같아요 자기 팔 안 닿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안 까먹게 붙여놔야겠어요 분명히 제가 까먹을 거거든요 안녕 안녕 어딨나? 안녕하세요 딜론 안녕 딜론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네 편지를 다 읽었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 편지를 읽었다고 아니 딜론은 좀 야해했다 공부한다고 힘들었나? 아니에요 10월부터 아마 5킬로 지는 거 같아요 응 살이 쪘죠 지금? 일시오 일시오 응 대단해 오세요 왜? 이렇게 앉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억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들 또 복 많이 받아라 응 엄마 아빠도 문자 할게 바이바이 응 안녕히 가세요 파무선 도미노 피자 지금 머리가 뭐 같은 줄 알아? 봐봐 봐봐봐 음 봐봐봐 scanning no I don't know Superman Superman? Does it have that swirl? Yeah This was not intentional folks I'm just sick and I wore a hat all day Yeah but I can't tell you look like Superman Not real Superman I was just Do you want to save me? Superman has a drink Superman has a drink I can't smell that beer It's my one Superman can't have a drink at the end of a hard day?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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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국 아티스트 분 부스인데 되게 뭔가 뭔가 여기다 미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연필로 좀 그려진 것들 같은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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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만나요.